5. 신차 가격의 50%를 보장해주는 금융 프로그램 ATS 럭셔리 모델에 적용된 프로그램은 차량 가격의 20%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먼저 납입하고 월리스료 81만 6,900원을 36개월 동안 분납하는 방식이며 차량 이용 후 계약 만기 시점인 3년 뒤에는 차량의 잔존 가치가 50% 보장된다. 5. 예약 만기 시 차량 반납 고객은 보증금 20%에 해당하는 9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차량을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 고객은 이미 지급한 보증금과 차량 금액의 17%인 810만원만 리스사에 추가 지급하면 된다. 5. 진코리아 장재진 사장은 캐딜락 ATS의 성능과 품질,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 금융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비교적 신차 구매 주기가 빠른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. let's go!